Plane Constraint, Plane Constraint는 의상 메시를 구성하는 Vertex를 선택해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명령입니다. 먼저 원하는 Close에서 Vertex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Coloss, Constraint, Plane Constraint 명령을 적용합니다. 바지 허리 부분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Y축 방향의 1값을 입력해서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X, Y축은 0값을 입력합니다. Close 메시를 선택한 상태에서 Coloss, Local Simulation을 스타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어 오선이 펴지지만 바지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